광주시가 최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결과보고 및 2016년 적용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. 이번 버스정책심의위원회는 연료비 절감 등 운송원가 줄이기와 운송업체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2015년 준공영재 재정지원 정산검사 결과 정비 및 관리직 인건비 미사용액 등 과지급된 운송원가 총 7억 6천만 원을 환수하고 재정지원금을 529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. 또한 2016년 적용할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는 지난해 마련한 준공영재 TF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운송업체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.